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소리로 서상 대마을부터 한번 나가볼까요? 박수! 안녕하세요. 빨리 들었어요. 부를 따라 장복을 따라 서상 대마을 전하는 꿈같은 본보가 아닌데 유농의 운난은 왜 이같은 사람인지 사동둘의 눈물이 하리 다이 하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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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nseren 懂이 겨우가 는 감사합니다. 눈이 오다 피가 오다 서상의 맘을 소름한 바닷 바람 한도 가득해 여덟의 문화 왜 이따지 사람지 안개들 우지덕이 멀은 날이 없구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